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어깨 강화와 팔뚝 군사를 없애주는 자세입니다. 양팔을 옆으로 뻗으셔서 손바닥 정면을 향하시고 네 손가락 접고 엄지손가락만 세워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쉴 때 오른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시면서 시선은 왼쪽을 바라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쉬며 반대로 왼쪽 엄지손 끝을 아래로 내리시고 시선은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이때 아래로 내리는 팔에 팔뚝 안쪽까지 자극이 오게 하시고요. 어깨에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만큼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10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셨다가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셔서 이완합니다.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셨습니다. 천천히 10번 정도 반복하셨습니다.